이거 얼마나 삶은 거예요? 한 30분? 30분? 찬물에다가 흘러다니깐다. 빨리 식혀야 부드러운 게 깨지지 않고 간단해져요. 바로 식혀야 되는구나. 삶은 즉수는 4번에 걸쳐서 찬물에 헹궈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물에 담궈주면 아린맛은 완전히 제거.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즉수는 완성. 이제 어묵을 만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려면 청결은 필수겠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반둑입니다. 어묵 반둑. 지금 이거는 뭐예요? 하얀 거는? 이게 생선살이에요. 맹퇴살. 맹퇴. 이때 생선살에 얼음을 붓는 보좌삼촌. 이유가 뭔가요?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버리면 생선이 삭아요. 삭으면 생선의 본질에 탄력이 없어져요. 쫄깃한 식감을 위한 비법. 얼음. 이번엔 각종 채소를 넣을 차례인데요. 야채는 뭐 뭐 들어가요? 당근, 파, 밥, 마늘. 대단히 이제 죽순이. 죽순은 비율이 얼마큼 해야 들어가요? 죽순이 10%에서 15% 사이. 죽순이 들어가니까 향이 죽순이 확 올라오는데요. 네. 이런 레스피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묵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고향에 와보니까 대나무 죽순이 많으니까 개발을 했죠. 20여 년간 쌓은 노하우를 죽순에 접목한 주인공. 가장 완벽한 맛을 찾기 위해 3년간 연구한 결과 국내 하나뿐인 특별한 어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어묵 반죽은 성형트리에 넣어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내는데요. 깨끗한 기름에 살짝 튀겨내기만 하면 죽순이 듬뿍 들어간 부자 삼촌뼈 어묵 탄생! 와 색깔이 진짜 예쁜데요? 네. 부상일 씨 한번 잡숴보세요. 먹어봐도 돼요? 네. 속살이 이렇게 하얗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네. 바로 나온 어묵 처음 먹어보네. 오 김나는 거. 우와! 엄청나게 색깔이죠? 떡이 따고 감칠맛이 나고 그냥 일반 어묵과 맛이 달라요. 주촌에 그 향이 들어가니까 반죽은 어묵탕념, 어묵바 등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데 행사나 온라인을 통한 직도래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부자 삼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담긴 어묵 대령이요. 과일 씨 식사하세요. 우와! 왜 이렇게 많이 차려야겠어요? 아니요. 대충 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수제비를 조금 하려고. 아 수제비? 네, 네. 주촌 수제비네. 그다음에 여기 뭐 좋은 것만 다 들어갔네요? 네. 국물에도 좋은 것만 다 들어갔네요. 아 수제비에도 좋은 것만 다 들어갔네요. 네. 육수가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지. 이게 연육이 75%짜리라 네. 이게 육수를 따로 빼는 게 아마도 돼요. 아... 수제비에다가 죽 쓴 어묵까지 크... 순하고 음! 와... 시... 시원해요? 시... 시원해요? 네.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 쫄깃함이나 식감이 다르고 향도 나요. 죽은 향이.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배가가 되는 맛이에요. 아... 또 이것도 먹어요. 음...